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트에 들어 온 파드 선수인데요.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왼발 슈팅 골퍼스 맞고 튀어나온 볼. 다시 한 번 뒷공간 왼발 슛!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체트에 들어 온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이 기회에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 이것은 왼발로 밀어넣어봤지만 . 그래서 그린루는 한 대가, 맞는지 확실하고 이승만 accus한 것 같지만 남은 그린루는 그 technically 이 기회에 대한 발견을 시작하는 것만 들어요. 하지만 더 보인다... ... 보여지는 reads...! ...고패는 반발... ... paints오고다 가야됴... ... 그만 어떻게 한발선 강요!! ..그리고 깔고 있는 다리... ..야맨이 새롭게 깔고 있는 민발입니다! ...값은 바다... ...볶음이 하나도... 마요야... ...한 Jeez... ...볶음이 심지어.... ...그러신 부류가 전부 dark... 한글자막 by 한효정